스타 연예인 시민 봉사당 8대 10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청리대우 추배되신 노철열의 고객님께서 입장으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구 중에서 아직 서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어요. 네 장경수 당장님 네 지금 노철열 의원님 입장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자 노철열 의원께서 이렇게 딱 한 번 박수를 받으시면서 입장으로 되십시오. 자 여러분 따뜻한 박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노철열 의원님 지금 가까우신 분들은 옆쪽에 같이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깐요. 같이 좀 앉아주세요. 네 앞쪽에 네 우리 장경수 당장님도 그쪽에 앉아주시고요. 네 최우진 대단님도 많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깃발과 같이 입장을 했고요. 먼저 국민 의뢰를 하겠습니다. 자 당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잠시만 좀 이뤄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의 대하여 경례 국기의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믿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시창을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9개의 대하여 경례 고거장 5대하여 경례 여기서 목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룡!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목룡!